다음 소식입니다. 김나령 아나운서, 사진관을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세요? 사진관 하면 뭐니뭐니 해도 사진 찍는 모습이죠. 이렇게 앉아서 증명사진 찍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. 네, 저도 그런데 증명사진 사진을 찍을 때 좀 긴장을 하니까 뭔가 잘 안 풀어지고 경직돼 있죠. 그렇죠. 미소도 좀 어색하게 나오는데 은평에 있는 한 사진관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. 저희 손성애 기자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드립니다. 카메라를 마주하고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. 일기를 쓰듯이 나의 이야기를 하고, 그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기는 이야기사진방입니다. 이야기사진방은 은평문화재단과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 때가 추진한 지역형 생활문화 사업입니다. 동네에서 기타 치고, 동네에서 노래하고, 동네에서 그림 그리, 다양한 층이들을 같이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각자 하는 활동들이 다른 단위들과 만나서 확장되고 좀 더 관심 갖고. 동네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데 의미를 둔 겁니다. 사진은 어떤 한 순간, 그분의 어떤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아냈는데, 이야기하면서 만나면서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부분도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.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 주민 40여 명이 이야기사진방을 찾아왔습니다. 이야기사진방의 작가는 오래전부터 지역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은평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가족을 인터뷰하고 촬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부터 독립운동가, 후손분들이 80여 분 가구 사시는데, 인터뷰하고 촬영하고. 이러는 과정에서 은평에 대한 어떤 과거나 현재 그림들이 그려지잖아요. 자연스럽게 머릿속에, 자연스럽게 은평에 대해서 담아진 것 같고. 우리 동네 이웃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사진방은 구산동 도서관마을과 물풀의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. 釬 1500 conscients혜입니다. remarks 김정은 성경